감사합니다 자 앵콜 고맙습니다 앵콜 하나 가고 끝낼게요 예 앵콜 하나 가고 끝낼게요 자 우리 매니저님 미운산에 하나 주세요 미운산에 마지막으로 불러드리고요 자 아니 돈은 사실 계좌로도 받는데 또 현장에서 또 이렇게 또 받으니까 기분은 좋네요 우리 애기가 아직 기저귀를 좀 들댔는데 기저귀 사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제네 고맙습니다 Celebrate 우리 sıtera DC